매월 3개의 여행객 6천만 명 이상이 방문해 호텔, 음식점, 관광명소 등 후기 7,500만 개 이상을 올리고 있는 트립어드바이저는 세계 각국 6천여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호텔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데요.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더플라자가 지난해에 이어 대한민국의 호텔 3위와 럭셔리 호텔 4위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더플라자 장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톱호텔 평가는 여행객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호텔의 서비스, 가치, 위치, 객실, 스파, 아침식사 등의 만족도와 리뷰 등의 데이터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한 더플라자는 최고의 서비스 및 시설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호텔 톱 25에서 3위를, 럭셔리 호텔 25에서는 4위에 오르며 각 부문 상위권을 석권했습니다. 더플라자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세계화에 발맞춰 글로벌 호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나호텔앤드리조트 호텔 부문 장다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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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